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이해를 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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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이 장바구 생각을 해 봐 네가 지금 나라면 나는 웃을 수 있는게 건강하게 먹을 법을 내가 가르쳐준다면 가르쳐준다면 농담처럼 진단이 듣건 내 끝난 말이 안개고 가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에 만약에 난 누굴 잡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날 떠날 줄은 몰라서 난 너무나 죽는 너 마음은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면 나 핑계를 대고 있어 지금부터 기빈씨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잊지 못한 빛속의 여인 그녀는 잊지 못하네 너랑 외모지에 검은 동작 잊지 못하네 나도 알게 해 주소리는 검은 동작을 맞춰주라 내리는 빛만을 봐둬라 마치 마치 너랑 내리지 못한 잊지 못한 빛속의 여인 그녀는 잊지 못하네 검은 동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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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김건 모 한혜 씨 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람 부는 것 같아 싶지만 어뜩한 날에 어뜩한 날을 기다리는 날을 아팠는 흐름과 흑의 천방을 향해 영해를 태어난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속삭이로운 너의 목소리 김정민 흐름한 강물처럼 흐름한 구름처럼 멀지 못지 떠나가버린 너를 불기준 조용필 물어 바보자나 믿었더니 더 신청정하지마 희망 아무 또는 아무 또는 심심한 희망이 없다니 할머니 보셔 후에 이도 커 박성호 부탁해 강릉 입종석 iggs 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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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 심한 떠나가 соб ulla 민 예예예예 손으로 바로 줘요 때 예예예 하지 자자고 앉으세요 예예 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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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수수한 너의 아파트 나훈아 마 요즘 베리콜을 다 보입니다 합수합니다 GDC GDC가 아파트 GDC 마을이 옹기축제 놀러오시면 노을끼 찬질댕깔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갈끼가 우거져있구요 아름다운 방풍이 여울려있는 우리 울주 울산 옹기축제라 놀러오세요 고 푸른한 닭에 배낭을 빼고 황금빛가야 축제를 여부를 울주를 향해서 온기축제를 향해서 몬동이 틀에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낱닭길에 하늘을 보며 몰에 울산 내 아리 속 특병 해석에 흐르는 불타가 울산꽃 여행보세요 내 아리 속 특병 해석에 흐르는 불타가 온기축제 여행을 오세요 꿈이 또 꿈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날이 담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를 새 내 아리 속 내 아리 속 특병 해석에 흐르는 불타가 불산로 여행을 오세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계속 속에 흐름을 타자 온기축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리 속에 들려오는 계속 속에 울산 온기축제로 놀라오셔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집에서 온기축제 즐겨주십시오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